인벤터 공식 사이트에서 프리프론 기능 설명해주는거 보고 대충 따라서 해봤는데 인벤터 공식 사이트에서 기능을 일리 설명해주지 않고 저희들이 빨리빨리 모델링하는 것만 대충 나와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언제 한번 사용해 봐야지 사용해 봐야지 하다가 오늘 처음 사용해 봤어요 근데 개념이 맥스랑 똑같아요 맥스랑 완전히 거의 90% 이상 이제 맥스 이제 폴리곤에서 매지스무스로 모델링하는 개념이랑 거의 90% 이상 똑같더라구요 엄청나게 이제 강력한 기능인데 음 솔직히 뭐 카티아나 이제 인벤터나 솔리덕스가 다소 시스템에서 둘 다 나온거죠 어 걔네 둘이 는 뭐 흔히 의류가 말하는 뭐 자동차 모델링 서페이스 모델링 해서 이제 그걸 나중에 모델링이 편리하죠 인벤더도 안되는건 아니에요 안되는건 아닌데 좀 불편해요 어 이제 솔리덕스나 카티아에 비해서 불편해요 어 솔직히 자동차 모델링을 뭐 저보고 하라면 엄청 솔직히 그 세개 다 안쓰고 그냥 맥스로 하겠죠 원래 맥스를 오래 한 사람이 그냥 맥스로 하는게 더 편해요 솔직히 모델링 이제 모델링을 한다 치면 뭐 다 해본 저 기준에서 맥스가 더 편한데 맥스를 오래 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뭐 인벤터로 한다 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거에요 솔직히 쟤네들은 이제 카티아도 마찬가지 어차피 그림을 대고 그리는거에요 쉽게 말해서 선 따라서 그리는거라서 뭐 설계 지식 같은거는 솔직히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엔진같은것도 다르겠죠 엔진같은건 솔직히 뭐 이 맥스를 하라 하면 그냥 욕을 하겠죠 이걸 지금 맥스로 하면 할수는 있겠죠 할수는 있는데 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진짜 허벌나게 오래 걸려요 진짜 여러분 상상할수 없으면 오래 걸려요 여기 이게 맥스 이제 넙스 모델링은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넙스 모델링인데 이제 프리포럼 들어가서 맥스처럼 폴리곤 모델링도 되게 만들어놓은건데 뭐 이게 엔진이죠 엔진 지금 예전에 뭐 만들고 있는건데 어 이거를 맥스로 하라면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맥스는 솔직히 이렇게 예전에 정확하게 설계를 또 하기가 어렵구요 못하는건 아닌데 불가능하다 보면 되요 그 시간 걸려서 할수 없겠죠 뭐 예를 들면 덧세와 더하기 빼기로 만든 정확하게 엔진같은건 모델링 해야 되니까 뭐 치수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뭐 이런식으로 할수있고 여기 또 필렛값도 이렇게 손쉽게 넣을수있지만 이거는 이제 맥스는 불리는 있긴 했는데 이거를 또 맥스로 이 필렛값 욕한게 주는데도 진짜 허벌나게 오래 걸려요 진짜 맥스 하신분들은 무슨말 하시느냐 아닐까요 진짜 이거 거의 이관계 한다고 폴리곤으로 이관계 만들려면 진짜 미쳐버리거든요 미쳐버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조그만거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나 이제 좀 비정규직은 이제 서페이스나 뭐 솔직히 맥스 같은게 최고이긴 해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티야 뭐 보통 다 그림대고 그러자 뭐 준비해 봤는데 이게 이제 카티야 카티야죠 카티야 카티야 이제 어차피 얘네들은 나올 때부터 자동차랑 제트기 전용으로 나온 모델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계 프로그램에 적합하지만 이게 좀 강력하죠 이렇게 뭐 쉽게 말했어요 어차피 그림 태우고 그래 뭐 좀 그림을 태우고 그래야 되지 자동차 솔직히 도면 구하기에는 불가능하죠 보안 자체도 그렇고 그냥 어차피 대충 이렇게 그림을 따서 그림을 이렇게 모델링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서페이스 서페이스 수업이나 그런걸 사용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한겐 있어요 근데 솔직히 왜냐면 서페이스따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변형시켜 나가면 좀 힘들거든요 자유변형이야 이제 자유변형이 쉽게 말해서 자유변형이 프롬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자유적인 변형이 안된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뭐 어떤거라 어떤거냐면 모델링은 되죠 모델링은 되는데 여기서 뭐 이런게 안된다 그 말이에요 자유변형이 어떤거냐면 쉽게 말해서 자유적으로 마음대로 바꾸는게 좀 불가능하다 보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얘는 뭐 fpd 박스라 치면 이런식으로 막막 이렇게 수정을 하단치더라도 이런식으로 수정이 되거든요 맥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이 풀을 풀려면 마음대로 이렇게 수정이 좀 편리하게 금방금방 되는데 이게 카티안에 저런것도 처음엔 똑같이 그러겠지만 자유변형이 불가능한다 그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노이즈 같은 뭐 이런 기능들도 못주겠죠 쉽게 말해서 뭐 이런것들 있죠 뭐 이런게 이런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뭐 얘네들이 자동차가 이제 이제 그 빨개져가지고 뭐 이런식으로 빠개졌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자동차랑 자동차랑 부딪쳐가지고 어 이런 변형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프리프레임이거든요 뭐 이런식으로 빠개지거나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거죠 한마디로 좀 빠개진 차체를 표현해야 되는데 어 이게 안돼요 어 안돼요 이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델링은 어떻게 해요 저걸 그 이런걸로 이제 카티아나 이제 정확하게 뭐 이렇게 자동차가 이제 솔리덕스도 마찬가지에요 인벤터도 마찬가지에요 인벤터도 이제 프리프레임이겠는데 저렇게 간단간단하게 안되고 이건 인벤터로 뭐 이제 모델링을 하고 있는거죠 이게 유튜브에서 한국에서 이런 모델링 거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워서 하지도 않고 솔직히 외국영상들 뿐인데 보통 유저투로 쓰면 인벤터가 솔직히 전세계로 치면 비교 자체가 안되요 솔리덕스랑 소리덕스라는거죠 솔직히 저는 카티아 쓸 바엔 솔리덕스 쓰겠어요 저는 솔리덕스 쓰는데 카티아는 인터페이스가 너무 불편해서 저랑 안맞더라구요 이런식으로 보통 배고그랜단 말이야 자동차 모델링 할때 이게 얘네들도 딱보면 선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뭐 수업이나 따라서 이런식으로 로프터나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건데 자유변형이 없어요 한마디로 인벤터도 있어요 이렇게 쟤는 할수 다 있는데 인벤터도 추가된게 이번에 쉽게 말해서 자유변형이 추가됐다 그 말이예요 추가되는 순간 이제 저 두개에서 못하는 모델링을 이제 인벤터에서 할수 있단 말이예요 솔직히 근데 자동차 모델링 하라면 저는 솔리덕스나 그걸 하겠어요 인벤터도 안쓰고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래도 안되는건 아니에요 안될 수가 없겠죠 똑같은 그건데 안되는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런거는 이런 모델링은 못하죠 졸리덕스나 그걸로 이건 비정규직에 프리프로 한마디로 그냥 내가 꼴리는대로 이제 뭐 마음대로 모델링을 하는 뭐 그런걸 보면 되는데 자유변형이죠 자유변형 편지 보시면 이게 면이 사각형으로 이게 맥스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자유변형이 안된다고요 이게 카티아나 이런걸 한다고 이런 모델링을 빨리빨리 절대 못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 저런 자동차 그릴때 못쓰는 모델은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로프트스업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면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넙스 기반 모델링의 그런 명령어로 개념조차 비슷하지만 자유변형에 들어가는 순간 얘네들은 그 저거랑 모델링 기념 자체가 완전 달라요 쉽게 말해서 맥스나 마약하트 폴리곤 그런 자유변형 이런 모델링 기법을 보면 되는데 이게 솔직히 원래는 이렇게 생긴거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매시스무스를 땡겨가지고 이제 이제 맥스에서 모델링하는 그런 방식이랑 거의 똑같다고 써봤는데요 맥스를 어느정도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를 보더라도 금방 따라하실거면 개념이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한 스무스 스무스 하죠 뭐 이렇게 박스땡이가 이따 치고 세그먼트가 이런식으로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한 스무스 매시스무스라는게 전과점을 땡기는거에요 스무스를 땡기면 이런식으로 모델링이 되죠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이게 이제 자 얘네들은 어차피 이게 진짜로 이제 동그레진건 아니고 전과점을 땡기는건데 이제 여기서 얘를 폴리로 바꾼다면 스무스를 땡기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점들이 많았지만 이 점들을 한경에 잡아서 솔직히 모델링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점같은거를 이런식으로 땡기면 이 자유변형이 일어나죠 이게 자유변형이에요 이 개념 이렇게 모델링을 보통 맥스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뭐 의자 모델링이나 맥스에서 모델링한거 보시면 아실거에요 제대로 모델링하는 의자라도 이렇게 뭐 그려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뭐 쉽게 말하면 뭐 보여줘야 알겠죠 뭐 최대한의 작은 이제 이렇게 점을 써가지고 점을 써가지고 얘네를 뭐 이렇게 올린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토끼를 주겠죠 뭐 토끼를 대충 이렇게 그래서 얘네를 이제 스무스를 땡기는거죠 어 이렇게 터모스무스나 메시스무스 같은걸로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어 그래서 이제 요 면을 잡고 이렇게 점을 잡고 이렇게 이동하면 쟤네들이 다 딸려들어와요 보세요 딸려들어오죠 자유변형이에요 엄청나게 빨리빨리 순정될 수 있죠 자유변형이란건데 이런식으로 세그먼트를 추가해가면서 이제 사각형으로 된 면들을 이제 모델링하는게 맥스의 이제 제대로 된 모델링 방식이라 보면 되는데 요기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요기 요기 이제 이게 인벤터에 2015 2014 없어요 이게 여기 보면 이거거든요 상자 자유변형 프리프롬 인데 이게 2014 에는 없어요 2014 에는 없어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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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인벤터 오토데스크 공식 닷소 시스템이랑 오토데스크랑 비교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에요 부피 자체가 다른데 몇십배 차이나죠 얘네들은 맥스랑 마야랑 다 끼고 있는 회사인데 솔직히 닷소랑 시장 차이 자체가 비교가 안되죠 계란이랑 반항사 차이 이게 인벤터죠 인벤터인데 자유변형으로 이제 자체를 모델링하는거죠 이렇게 인벤터 공식 사이트에서 하는건데 자세하게 안나오는건 대충대충 보여줘요 금방 끝날수 2번짜리 선들이 많아지는거죠 이 선들이 많아진거 자체가 스모스를 부드럽게 당겨가지고 이제 자유변형이 일어나기 쉽게 그런식으로 면을 바꾸는건데 이렇게 자동차 모델링이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제 자동차 자체들어가나 요런건 자유변형으로 모델링하는게 최고 이런식으로 모델링이 모델링이 되는거겠죠 솔직히 요런것들은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하기 빼기 요런것들 있죠 솔직히 더하기 빼기 우리 흔히 말하는 불린 솔직히 더하기 빼기면 더있나요 이런걸 또 프리프로모델링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아주 바보죠 다할줄 아는게 제일 편한거에요 이런식으로 요런 모델링 솔직히 볼트 이런것 솔직히 우리가 흔히 인벤터에서 원래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렇게 모델링하는게 제일 빠르고 그렇게 정확해야되니까 요런건데 공무원료들은 이제 자유변형이 아니면 그냥 서비나 로프트 같은걸로 모델링을 하는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요거 저기서 이제 뭐 주는게 있는데 대충 따라해봤는데 편해요 이게 쉽게 말하는 상자평면 평면이 플랜이거든요 보통 이제 인벤터에서 이제 이제 우리가 흔히 유튜브에 동영상처럼 이런걸 프리프롬을 한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서비나 로프트나 그런 경로를 찍어서 이제 경로 따라서 그림 경로를 찍어서 만든건데 맥스에서는 이렇게 안하고 쉽게 말하는 이 평면이 있죠 이 평면으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점을 잡고 조금씩 옮겨서 자유변형으로 모델링을 해요 자체 같은거 이건 이런것들 있죠 맥스에서 모델링 했다 치면 이런것들 이런걸 이제 쉽게 말해서 폴리곤으로 바꾸기 전에 보면 얘는 시미트리가 이미 들어가버렸군요 이미 폴리로 들어가버렸네 스무스 땡겨봤자 별로 표시가 안나는데 자유변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거죠 이건 수업으로 경로를 차례대로 지은게 아니라 자유변형으로 바로 모델링을 해버리는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배우려면 완전 다른걸 배우는거에요 완전히 그냥 개념 자체가 완전 다른걸 배워버리는거에요 뭐 이런거죠 저거를 수업으로 경로 따라서 하는거 수업은 뭔지 아시니까 제가 평면으로 한다 치면 이걸 대충 지워볼게요 여기다 한 다섯개 이렇게 평면이 되어있죠 그림을 넣든가 하겠죠 그림 넣는건 바로 넣으면 되니까 쉽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칭을 잡아야겠네요 대칭을 다섯개라면 안잡히는구나 다섯개를 안하고 여섯개 여섯개 찍어봐야겠네요 찍어보고 한 네개정도 시미텔이란것도 원래 사람 모델링 하거나 무척 반만 그리죠 이렇게 해서 자유변형이 이렇게 일어나는거죠 여기서 연애들을 조금 올렸다 이런식으로 일어나죠 아까 제처럼 이렇게만 우선은 이렇게 내렸다 이런식으로 자유변형들이 일어나는거죠 앞대가리 잡고 이렇게 줄이면 연애들이 이런식으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하고 이게 또 면을 또 각지하고 싶으면 세그먼트를 더 주던가 얘네들은 편하게 또 이게 있더라구요 이게 이제 스무싱그룹이 스무싱그룹 비슷한건데 맥스에서 모서리를 각지게 만드는거에요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각지게 만들었다 모서리가 이렇게 각지게 보이는거죠 이거는 서비랑 달라요 자유변형이기 때문에 정해진 툴이었고 그런거에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모델링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스택이 안남더라구요 이게 안좋아요 근데 남으면 또 말이 안되 이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자유대로 그리는거기 때문에 많아지기 때문에 또 많아져도 또 문제가 되겠더라구요 왜냐면 스택이란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무용청에서 우리가 챔퍼 빼고 올라 돌추라고 막 낭조 그게 안남아요 얘네는 그게 안남아 그래서 솔직히 전문적으로 자동차 모델링하는 사람들은 이제 맥스보다는 카티아나 인벤트를 카티아나 솔리덕스한 이유는 스택이 안남잖아 이게 완성가정을 모르는거에요 이보면 뭐 그냥 왜냐면 어차피 면하게 플랜하게 깐 다음에 뒤에 사진 따라서 점이동하면서 이렇게 모델링하기 때문에 스택이 안남아요 이거는 메시스무스랑 시메트리를 충고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반 모델링하죠 반반 모델링 이게 남는건데 제작 과정이 안남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마이스는 카티아나 이렇게 남쪽 정확하게 지수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명령을 입력해야 남쪽 이렇게 필레를 못쓸고 못쓸고 제작 과정이 남쪽 근데 이게 자유변형이 안남아요 이게 안남죠 맥스도 안남고 인벤터도 안남죠 이제 서버를 모델링 했다 그럼 옆에 남쪽 남쪽 그래서 이제 그 제작 과정이 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나중에 수정을 조금 할 때 그걸 좀 수정하면 바뀌어버렸는데 나중에 되돌리기가 안되요 되돌리기가 안되요 저장하면 끝이에요 그 전으로 못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개 다 할 줄 알았는데 솔직히 이런거는 못하니깐 자유변형 아니면 이런걸 모델링 아예 못하니깐 어떻게 할까요 모델링을 못해요 이거는 솔직히 수업이 그런걸로 답이 안나오는 모델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여러분이 솔직히 이거는 한 3-4년정도 여러개 프로그램 다 해보시면 아 저런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초반에 그냥 국가시험 날랑그 태도하나 동력 그려 놓고 아예 그려봐야지 이렇게 하면 몰라요 몰술뿐이 없죠 솔직히 모델링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자전같은거 그리기차니까 대충 그냥 어떤걸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강의가 없어요 유튜브에도 없어요 외국 강의 외국 강의도 한 몇개번이 없어요 한 3-4개 그것도 뭐 기초적인 그런거 기초적인거나 설명하는 강좌들 뿐이었고 자세한 강좌 없어요 솔직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모델을 하라고 이런 모델을 하라고도 안하거든요 사람들이 앞에 지는 몇년동안 이런 모델을 안하고 그냥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런 파라메트리 모델을 더하기 빼기 이런거 아닌 공병모델링 해왔는데 자유로운 모델을 하려면 못하죠 맥스를 또 하다가 온 사람들은 좀 해보시는 분들은 쉽게 쉽게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개념 자체가 똑같아요 뭐 그럼 대충 한번 해봅시다 스케치는 마무리하고 열어보시면 평면이 있죠 이건 이제 박스로 할래 원통으로 할래 구로 할래 이제 쿼드볼로 할래 그런건데 어 솔직히 제일 많이 쓰는 상자에요 사람 그릴 때 상자로 그리거든요 맥스에서 원통도 제일 많이 쓰는 상자랑 원통 좀 되겠네요 그건 별로 쓸 일이 있나 싶은데 뭐 이런건 솔직히 그냥 원래 넙스 모델링 하는게 더 낫겠고 상자 상자 그리고 얘네들이 무서운게 뭐냐면 이게 자유변형이 되는데 이게 블린이랑 같이 먹어요 이게 이제 맥스를 좀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게 이 대 이러면서 엄청나게 놀랄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대충 예를 들어서 해볼께요 여기서 이걸 어디까지 보여드리고 우선 해볼께요 우선 그냥 대충 아무 때나 잡읍시다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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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레이하기 귀찮네 어레이 할까요 어레이 뭐 이거는 대충 치수는 제가 대충 할게요 방향을 도착해 줘야 되는구나 이게 방향을 도착해 줘야 되는구나 이게 방향을 도착해 줘야 되는구나 이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덧셈 뺄셈 이제 불린을 하죠 우리가 말하는 빼는 거 이렇게 만약에 차집합으로 이렇게 뺐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맥스가 이게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얘네들은 흔히 우리가 이제 터브스무스나 이제 자유변형이나 그런걸로 이제 메쉬나 아니면 터브스무스로 명가맨을 땡겨서 모델링을 했다 근데 여기서 불린이 안 먹어요 불린이 억지로 하면 대기인데요 구멍은 뚫려요 구멍은 뚫려요 이거를 자유변형으로 이제 폴리곤으로 모델링했다 치고 면드리 사각이죠 이제 구멍을 이제 저거 불린하면 빼지긴 빼지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립값을 못 줘요 거의 아예 불가능해요 뭐 이렇다 칩시다 뭐 간단하게 여기서 맥스 블린이 있는데 안써요 제일 허접한게 맥스 블린인데 이게 구멍이 나긴 나는데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리고 이거는 면을 우리가 치운다면 뭐 대기가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백커버 면을 구멍이 뚫리죠 그렇다고 정확하게 구멍이 안나와요 얘네들은 각이 잖아요 왜냐면 스무스를 당겨서 각이 지을 수뿐이 없거든요 이거를 또 폴리곤을 바꿔버리면 얘네들은 면이 다 깨져요 왜냐면 남는 포텍스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면이 다 깨질 수뿐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얘네들에서 정확한 구멍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미쳐버리는거에요 불가능해요 구멍 자체가 스무스를 당겨버려도 잠시만요 쉽게 말해서 얘네들은 면을 이게 뭐 이걸 솔직히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게 당겨더라도 이걸 스무스로 당기면 동그라지지만 안 깨지고 동그라지지만 정확한 동글뱅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만약 두께를 줬을때 체인퍼값을 여기다 한개씩 준다 불가능하게 엄청나게 오래걸려요 몇시간 1분에만 할거를 3-4시간씩 모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게 불가능하죠 근데 얘네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따로따로 놀아요 얘네들은 이게 여기서 필렛값을 주고싶다 필렛값을 무조건 주어야 되는데 안주면 퀄리티가 안살거든요 좋다 그럼 이게 엄청나게 쉽게 바로 들어가버리는거지 퀄리티가 살죠 비판사 먹어가지고 이런식으로 이게 된다는건 이게 이게 이 두개 같이 이런식으로 되는거 자체가 웃긴거에요 진짜 저도 처음 써봤는데 예를 들면 이게 모델링 어느정도 다 해보신 분들은 이거 보면 이게 여기 구멍을 정확하게 구멍 구멍 모양으로 한 다음에 필렛값을 살리라 못살려요 맥스를 10년 20년 한 사람들도 안되요 안되는거에요 그냥 모델링 기법 자체가 그렇게 안먹어요 근데 얘네들은 1위기 된단 말이죠 대단한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처음 써봤는데 이건 이러내면 어느정도 제품이랑 섞어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쓸 수가 있는거에요 자 뭐 모르니까 뭐 좀 많이 하신분들은 많으실거에요 저기 딱 저기 딱 보는 순간 와 저기다 이러면서 대박이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을거에요 저기 원래 안되거든요 맥스에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상자 상자를 제일 많이 쓰겠죠 이거는 대충 찍어봅시다 제처럼 할거면 이러면 상자가 나오죠 음 그럼 의자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잠시만요 뭐 포근한 이거는 원래 치수대로 하려면 원래 치수대로 해주셔야 돼요 어느정도 크기는 맞아야겠죠 의자가 보통 한 2m 3m 그러면 똑같이 해주시는게 좋아요 얘가 뭐 길이가 뭐 2000정도 되겠죠 전체 길이가 2000이라 그 말이에요 요런식으로 원래 해주셔야 되는데 저 귀찮으니까 그냥 모양만 내는 것만 해볼게요 원래대로 2000대로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맥스에서 들어가서 스케일 키워드 내고 모델링 나오면 어 폭은 좀 작게 좀 작게 양쪽으로 하는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원점 잡기 편하니까 면 면 이건가 이건 아니군요 요거 말고 이게 면수군요 한 5개 정도 있으면 편할 것 같네요 5개 한 너무 많이 써 5개 너무 많이 써도 오늘 모델링이 빡세요 왜냐면 제어하기에 불편해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제 이렇게 막 예쁘게 한다고 이렇게 선을 많이 찍은거랑 그거랑 이제 모델링이잖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만 딱 찍은거랑 달라요 왜냐면 이 전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수정이 불편해요 스무스를 줬다 치더라도 똑같은거야 여러분 똑같은거니까 이건 제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만약에 이제 어디갔니? 자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스무스를 이렇게 줬다 치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게 많아버리면 이렇게 한개 한개 일일이 다 옮겨줘야 돼요 이렇게 뭐 간단한 이제 뭐 모양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모양이 바로 나오죠 몇개만 안 움직여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면 밑에 꼴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면 너무 많이 줄면 안됩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정도만 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뭐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정도 이 맛차이겠죠 이게 이제 요게 뭐냐면 이게 이제 스무스를 땡기기 전 쉽게 말하면 인벤터로 치자면 이걸 쓰면서 모델링하는 영상이 한개도 없어요 전세계에서 왜냐면 이게 맥스 해보시면 이게 이제 땡기는거에요 점과 점을 땡기는거죠 뭐 쉽게 말하면 여기서 박스 떼기 똑같이 이게 세그먼트죠 이게 세그먼트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해서 땡긴거에요 스무스를 이게 다섯개였나 이렇게 이렇게 땡긴거죠 어 어 땡긴거 어 땡기기 전 땡기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게 모델링할때부터 여기서 이렇게 모양 자체를 몰라요 스무스를 땡기기 때문에 음 이거 이거라 치면 보세요 얘는 이제 이렇게 반반 모델링을 하죠 맥스에서 시미트리가 이제 미러랑 비슷한거에요 근데 얘네들은 시미트리기는 엄청나게 강력하죠 이제 웰더까지 먹으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이 면을 뽑아서 이렇게 면을 뽑았죠 뽑아서 계속 모델링 그래서 얘네들 정가점을 땡기면 얘네들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모양이 나오는거죠 땡기기 전 땡기기 땡기기 전으로 보셔야지 세그먼트 흐름을 알아요 땡기기 전으로 보셔야지 땡기기 전으로 보면 좀 복잡하거든요 세그먼트 흐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거죠 이렇게 본 다음에 어느정도 제 위치를 맞춰야겠죠 양식편집 있죠 누르신 다음에 이거는 쉽게 맥스로 치자면 이게 면으로 잡을래 점으로 잡을래 엣지로 잡을래 그 말이에요 면으로 잡는다 면으로 잡히는거죠 점으로 잡아서 이동할래 그럼 점이 잡히는거에요 이런식으로 점 얘는 세그먼트 이제 선단을 잡는거죠 똑같아요 똑같이 만들어놔서 같은 회사라서 이렇게 한번해서 이제 여기서 보면 되겠네 뭐 이제 점 점으로 잡아서 이동할래 점으로 잡히죠 그 다음에 세그먼트 단위 한마디로 이제 선으로 잡아서 이동할래 아니면 면 면 잡아서 면 단위로 이동할래 그 말이에요 이거 아마 똑같이 만들어서 설명하기 편하네 이렇게 되는거죠 이게 잡는 단위 잡는 단위 얘는 이동 얘는 스케일 얘는 로테이터 회전 근데 안에 이미 다 들어가있더라구요 얘가 로테이터고 얘가 이동이고 얘가 스케일이에요 이제 어느정도 이제 위치를 보면서 맞춰야겠죠 얘는 이제 양집편집에서 선단위로 잡는게 좋겠네 이 중간에 네모되게 누르면 이렇게 양사방으로 이동이 돼요 어느정도 이제 모양이 나오시게 이런식으로 이제 뭐 배치를 대충 해주면 되겠죠 얘가 모양이 뭐 이렇게 의자가 레이싱 의자라서 위로 올라가 있네 그리고 면이 이렇게 되면 얇아지거든요 똑같이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되고 이제 어느정도 이제 제 원래 로테이터로 이렇게 돌려주시는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돼있으면 확인이 안되는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보는게 더 편해요 뭐 이렇게 되겠죠 얘도 원래 로테이터값 그래서 뭐 이런식으로 어느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빨득 서있나요 이렇게 이거 이것도 뭐 대충해도 상관없는데 이런식으로 되겠네요 이거 좀 틀어주는게 음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당겨봅시다 그럼 뭐 이런식으로 나오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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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을 요 끝에 각지기 하려면 얘네들이랑 얘네들을 좀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이런식으로 어 위치가 나왔죠 어 자 이정도 하면 되겠네요 이정도 아이고 꺼져 버렸네 어 확인한 다음에 뭐 이렇게 어느정도 이렇게 이제 의자랑 모양이 나왔죠 이런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여기서 자유변형을 쓰시면서 이제 모델링을 하시면 되는데 어 뭐 이거는 뭐냐면 자표계에요 어 뭐 나머지는 알필요 없고 보통 로컬자표계가 중요한건데 로컬자표계가 뭐 쉽게 말하면 어 이걸로 보면 더 편하겠네요 어 얘네들이 이렇게 만약에 딱 돼있죠 근데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아래에 이렇게 움직이죠 왜냐면 이미 xy라는 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로컬자표계는 얘가 얘네들이 돌아간 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요 이런식으로 로컬자표계로 어 이게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쓰는 자표계인데 어 애니메이션 갈때나 왜냐면 뭐 쉽게 말해서 뭐 이런거지 얘를 하면 되겠네 뭐 판땡이 돌아가있고 여기서 뭐 이 주전자랑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있다 치고 뭐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다 치죠 자 뭐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만약에 뭐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걸라는데 이제 이게 자동차나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만약에 자표계가 이렇게 되죠 어 이게 로컬자표계에요 로컬자표계 그냥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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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표계 근데 로컬자표계라는거는 얘네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어디있더라 액스를 요즘에 알겠네 로컬 자 그럼 자표계 바뀌죠 그러면 이게 얘네들이 돌아간 축을 인식을 해서 자표계가 이렇게 돼 그래서 이동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로컬자표계 원래 지 원점에서 돌아간 자표계를 기억하는거지 그래서 뭐 이런식으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걸었다 치더라도 자표계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거죠 이게 로컬자표계 돌아간거 기억하는거 어 그게 그렇기때문에 돌아간 축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움직이는거지 요것도 중요하거든요 아이고 맛이 몇버터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이제 편집 누르신 다음에 양식편집 더블클릭하면 루프가 들어가요 루프 어 아 이거까지 설명이 너무 웃기네 루프라는게 있어요 여러분 더블클릭하면 이제 폴리곤에서는 면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한바퀴가 얘네들은 세그먼트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이게 좀 단점이 가는데 그래서 이제 한바퀴가 그냥 돌아가요 더블클릭하면 이것도 똑같이 만들어놨더라고 뭐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있죠 그럼 이렇게 다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일일이 다 잡을 수가 없겠죠 더블클릭하면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거거든요 이게 루프에요 루프 돌아가는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느정도 저거랑 저 앞에거랑 제가 비슷하게 하려면 이렇게 됐는데 이쪽 한쪽으로 움직이죠 왜냐면 이게 시미트리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런거에요 이런건 시미트리 대칭해준 다음에 양쪽 두개 선택하면 중간에 선이 끄죠 그러면 한쪽 모델링하면 반대쪽은 똑같이 이제 미러돼가지고 시미트리가 미러거든요 미러돼서 똑같이 모델링 뭘 그리든 무조건 반반 그려요 사람을 그리든 뭘 그리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일어나겠죠 이거는 뭐 이동으로 해도 되겠고 아니면 스킬으로 되겠고 상관없겠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델링을 이렇게 모양 나오게 얘는 좀 잘록한게 예쁘겠죠 아무래도 하면 되겠죠 요 위에 머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래되면 이제 세그먼트가 한개 더 있어야 돼요 얘는 이제 로컬자표계로 해서 이렇게 좀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밑으로 좀 내렸다 치고 자 여기 머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리 그림대가면 절피하는데 제가 그림만 안되고 대충 대충 하고 있어요 세그먼트를 이제 맥스에서 커넥터라고 하는데 이게 세그먼트를 도중에 줄 수가 있어요 세그먼트를 이렇게 이렇게 치울게요 이렇게 해버렸는데 모델링 하다가 이제 중간에 세그먼트가 더 필요하다 그럴 땐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커넥트 한 다음에 이렇게 세그먼트를 더 준 다음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얘네들도 있어요 얘네들도 있는데 이건 이걸로 보니 편하겠네 자 세분화라고 했죠 요거에요 면을 근데 얘네들은 이게 다 잡아야 되더라고 시프트 누른 다음에 추가 시프트 시프트 누른 다음에 잡으시면 돼요 이쪽면까지 반대편 잡혀있겠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세분화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단순으로 하시는게 좋아요 정확하게 하면 이제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고 얘는 뭐 단순으로 해서 이쪽에 아마 한 개 더 있으면 될 거 같으니까 여기다 뭐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1 한 쪽은 두 개 나눠지죠 확인하면 나눠졌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여기 안 생기시면 안돼요 저기 안 생기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노는 포텍스가 생기면 안 좋거든요 지금 인벤더 강자인데 거의 맥스랑 비슷하게 하고 있네 안 생기나 얘네들이 안 생기네요 그럼 뭐 안 생기는 데는 놔둡시다 뭐 자 그럼 세그먼트 다 생겼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엣지로 잡아서 얘네들을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근데 저기가 안 생기니까 세그먼트가 안 되네요 잠시만요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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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러면 이 두 번 나눠야겠네. 이렇게 해서 얘는 1. 이렇게 해야겠네요. 저쪽은 더 꼬이버려는군요. 이렇게 해서 얘는 1. 이쪽이 1이고 이쪽이 2네요. 이렇게 해서 이게 또 나눠줘야 되네. 이거 간단하게 하는 기능이 있을 건데 처음 사용해 봐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눠야겠네. 아니면 원래 세금을 더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안 빼지죠. 저렇게 노는 포텍스가 생기면 원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당기면 이제 모양이 얼핏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당기고 위에 것도 만약에 하고 싶다. 원래 거를 봐야겠네. 이제 오늘 처음 사용해 봐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고 이것도 아마 이 위에를 여기를 잡아야겠네요. 보니깐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줄여야 되는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모양이 어느정도 나오죠.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깨바지가 있어야겠죠. 어깨바지. 여기는 이제 세그먼트를 한 개 더 나눠주시는 게 좋겠네. 좋겠네. 잠시만요. 요거는 이제 세그먼트 하신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하면 이제 알아서 지구들이 이제 노는 보텍스가 없기 이렇게 다 이어주죠. 노는 보텍스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폴리콘 모델링은.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다 나눠지네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이렇게 선이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양식 편집 누르신 다음에 이것도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잡아서 얘를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안박이 얘도 로컬축으로 들어오는 게 좋겠네요. 로컬축으로 안쪽으로 조금만 조금만 들어오시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면으로 삼아야겠네요. 면으로 이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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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까지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러가지고 앞으로 쭉 당기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자가 나오겠죠.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얘가 너무 큰 것 같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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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런 거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왔죠. 근데 옆에서 이게 좀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이명과 요 밑에까지 잡으셔야겠네요. 이렇게 세 개 잡고 안쪽으로 좀 당겨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 좀 더 뒤로 갔으면 좋겠구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자유변형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나오셨죠. 이거를 뭐 얘만 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얘만 잡아서 이렇게 수정을 조금 해주셔도 돼요. 안쪽으로 좀 당기겠다.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지죠. 바깥으로 좀 벌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은 선으로 잡으면 좋겠죠. 선으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정을 해주셔도 돼요. 자 이제 얘네들은 브리지라는 게 있는데 브리지가 뭐냐면 이제 브리지가 다리죠. 다리를 놔주거나 아니면 이제 같은 면끼리 잡아주면 구멍이 뚫리거나 그런 건데 이거는 뭐 세분화로 제가 뭐 너무 크니까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 다음에 브리지 누르신 다음에 이면이랑 이면이 요거죠. 일면 앞에까지 같이 잡아야 돼요. 시미티라 되더라도 브리지 할 때는 같이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구멍이 뚫리죠. 뭐 동그란 구멍 같은 거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스무스가 땡겨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양지페이지 같은 걸로 이제 면을 점을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모양을 이렇게 맞춰주시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스트레칭 개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시거나 아니면 근데 얘네들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같이 써져요. 이제 블린이란 블린이란다 그거랑 이제 흥리말하는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차지표 교체법 같이 써져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를 하더라도 될거에요. 저것처럼 모양을 우선 자유형 맞춤을 해주시고 얘는 YZ에다 표면에다 스켓을 하면 되겠죠. 어 얘는 제가 그냥 뚫고 뚫었는데 뭐 이거를 대충 어쩌게 생겼는지 볼까요. 그냥 이렇게 생겼구만 자 봅시다. 뭐 이걸로 합시다. 슬롯 같은걸로 중간에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다 치고 얘를 익스트루드로 뭐 전체로 차지파보로 빼버려도 먹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간단 간단 이건 정확한 모양이 힘들어요. 얘네들 차별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여기서 이제 맥스드기 되어있는데 안 되는게 그것 때문이죠. 필렛 값이 들어가지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어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살겠죠. 정확한 모양도 나오고 그럼 됐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변형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다음번에는 순서가 없어요. 얘는 그럴때마다 순서가 다르거든요. 그럴때마다 순서가 달라요. 이래가지고 재질 같은 거를 한번 줘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반사도가 너무 많네요. 빨간색 시트 하시거나 아니면 하얀색 시트를 하시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의자 스포츠과 의자 같은게 모듈링이 되겠죠. 얘가 얘예요. 거의 똑같다 보면 돼. 이거 할 때 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정확한 정확한 모양은 안 나와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거 그렸는데 똑같이 그려야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스택 같은게 정확한 지수를 입력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그거 하는 거죠. 흔히 말해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기념이 다른데 한번 이런 모델을 할 수 뿐이 없는 이런 거는 이걸 보니 못하니깐 이걸로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프리폼에 대한 거를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잘 사용하면 엄청나게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이빙이기 때문에 인벤터에 2014에서 넣고 여러분 최신보장 깎아야 돼요. 이게 최신기능이죠. 혹시나 이게 중간에 구멍구멍을 들고 이 곡선 달아 dur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잡혀ya 인 다음 스프라인 보관이 있죠. 이걸로 여기까지 둘러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곡선을 그려 주시고 작성. 근데 얘네들이 맥스에서는 스케치할 때 이거를 스플라인으로 대충 대충 그런 다음에 베이저나 바꿀 수 있는데 여기 2017에서는 이동이 안되더라구요. 2014에서는 자동으로 되는데 2017을 하시려면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류를 누르셔 가지고 여기서는 자유 공율 화면 표시 이거 아니군요. 이게 잠시만요. 바꾸는게... 이거는 제가 끌게요. 핸들 활성화 있네요. 이거예요. 핸들 활성화 이거군요. 그럼 활성화 되죠. 이렇게 해서 활성화 되시면 이렇게 자유적으로 이 핸들, 베이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맞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릴 필요가 없어요. 맥스 같은 경우에는 엔조피 그린다임 바꾸면 되니까 이거는 뭐 이제 ATC 보시면 아실 거에요.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맞추시면 되겠죠. 이것도 핸들 활성화 해서 뭐 이렇게 맞춰 주셨으면 자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하게 해서 뭐 사각형을 크게 그리시면 되요. 이렇게 크게 뭐 어차피 날라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날리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평면을 좀 묶여 볼게요. 제가 이렇게 뚫리시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직사각형 배열. 이거는 가입성을 공유해야겠군요. 공유하시고 여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이거를 좀 더 내립시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회전은 요거고 방향은 이제 얘겠죠. 곡선 길이 몇 개 할 거냐. 몇 개 뚫불볼까요? 다섯 개고 반대쪽이네요. 반대쪽이고 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날려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뚫리죠. 다섯 개 말고 한 여덟 개 정도 해볼까요? 여덟 개? 얘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네. 얘가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반대쪽 나오고 싶으면 이거 제가 이거 그릴 때는 축을 안정해가지고 중심축을 한 개 또 그려줘야겠네요. 여기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 여기 그러면 됐네요. 됐네요. 이거를 대칭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3D라서 평면이 있어야 되네요. 그럼 스케치를 하면 안되겠고 평면을 잡읍시다. 이걸 우리가 맨 처음 그릴 때 이거는 제가 양쪽으로 X2를 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평면이 저 반대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죠. 얘를 조금만 더 땡기고 평면을 다시 잡아야겠네요. 이거는 중간쯤에 여기에 정확하게 지수를 적어주면 되는데 귀찮아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필넷값을 주시면 돼요. 필넷값을 주시면 돼요. 필넷값을 주시면 돼요. 저기만 들어가겠죠. 필넷값이 들어간다. 전분이 없으니까 이거는 모델링한 크기에 맞게 이 정도를 주시면 이제 이렇게 필리카까지 들어가서 모델링이 되겠죠. 이게 안돼요. 맥스가 이런 모델링이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런데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복선 프리프롬 자유변형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스에는 자유변형이 저것 말고도 많아요. 실사 같은 줄을 잡는 것도 있고요. 많은데 뭐 이벤트에서 한 요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이제 제대로 강좌를 만들거나 아니면 제대로 배우실려면 못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배우셔야겠네요. 요거를 나중에 제가 여유가 되면 한번 정규강좌로 예제들이랑 만들어서 만들어 보고 지금은 엔진 설계랑 포트폴리오 때문에 요거는 제가 오늘 사용만 간단히 해봤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한번 사용해 보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맥스랑 개념이 똑같아 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아시겠죠. 요건 한번 그래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것도 이제 인벤터에서 이제 모델 맥스를 사용 안 하더라도 이런 제품 쪽 모델링도 인벤터에서 이제 좀 더 강력하게 맥스보다 이렇게 구멍도 들어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한번 직접 체험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